정례회 중 한국 대표팀의 카타르 월드컵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몰래 출국했던 더불어민주당 최규호 대전 서구의원에 대한 구의회 차원의 징계가 모레 논의됩니다. 대전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예결위원장으로 예산 심의에 지장을 준 최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하고 오는 9일 열리는 윤리심사자문위 자문과 윤리특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징계를 의결하기로 했습니다. 최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주민의 대표로서 또 의회 의원으로서 경솔한 행동으로 파장을 일으켜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한 바 있습니다.